네 제가 오늘 이제 이쪽에는 푸니클로 이쪽에는 엘디다스를 신고 지금 실컷 걸어봤어요 지금 땀나 얼굴에 땀 보이면서 여기 지금 땀이 이렇게 좀 생겼어 근데 내가 엘디다스만 신고 다녔을 때는 어 그냥 편하네 그리고 저거 뭐냐 저거 푸니클로만 신고 다녔을 때도 어 편하네 그랬어 그랬는데 막상 이제 오른쪽에 엘디다스 왼쪽에 푸니클로 하나씩 하나씩 신고 여기를 막 골백 번도 왔다 갔다 더 해봤다 막 일부러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확실히 이런 폭신폭신한 느낌은 당연히 비싼 게 좋다 근데 푸니클로의 봐봐요 얘랑 그리고 엘디다스의 얘랑 과연 뭐 물론 차이가 있지 근데 10배 가격이 막 뭐 막 5배 10배만 차이 나는데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 350 사실분만 사세요